이동할게요. 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. 이리나님, 정신이 드셨나요? 그럼 이제 싸움을 멈추세요. 이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에요. 아니, 아직도 이 몸은 그 남자의 손아귀에 있어. 곧 다시 그 남자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싸우게 될 거다. 이, 이제 더는 몸을 억누를 수가 없군. 늑대게 부탁이다. 나를 쓰러뜨려다오. 너희는 처리부대, 적을 처리하는 게 너희의 일이겠지. 처리부대, 너희의 임무를 완수해라. 나를 쓰러뜨려서 더럽혀진 대일을 끝내는 거다. 그리고... 카미나를... 내 동생을... 나는 잘못 닦았다. 3, 2, 3, 1. 단순히 욕망을 늘러다. 다리나님, 두 개의 욕망을 다정이며 애매합니다. 이것이 나의 처리에요! 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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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 주세요! 윽! 히야! 있는 힘을 다해서! 아프곤 싫어요! 얍! 윽! 히야! 아프곤 피하겠어요! 윽! 윽! 외부! 더 싸워야 하는 건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